요한복음 묵상하다 보니까 예수님은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멘이 커야 돼요 요한복음에 나오시는 예수님이 하나하나의 성품이 우리를 대하시는 부분이 얼마나 좋으신지요 제가 오늘 본문이 요한복음 12장인데 그 전 11장도 보면 볼수록 참 아 예수님 우리를 많이 사랑하시는구나 느껴지고 12장 1절에서도 느껴졌어요 저는 왜냐하면 요새 갑질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혹시 음성파일 들으셨어요? 저는 들었는데 모 회장 가족들의 갑질하는 음성파일을 들었는데 병원에 가셔야 되지 않을까 분노 조절이 안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시작하면 점점 더 목소리가 커지면서 상황 파악이 안 되시고 근데 그런 갑질하고 약한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그런 세상의 리더들에 비해서 우리 진짜 리더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약자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들을 위해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병들고 힘들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시고 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한복음 12장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 같은 본문이 마가복음에도 나오거든요 다른 사복음에도 나오는데 다른 본문에 보면은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잔치 가려졌다고 했어요 그러면 문둥이를 가까이 하는 문화가 아니잖아요 저희도 이렇게 피부병 돈 사람 있으면 피부병인 사람 있으면 가까이 가고 싶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집에 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약자와 힘들고 어려운 자들의 편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눈물 흘리는 오빠가 죽었으니까 얼마나 슬퍼요 슬픈 사람들을 보시고 같이 눈물을 흘려주시는 예수님을 이 시간 우리가 믿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제 수요일에 성령충만 예배 있으면은 오늘 여기 나와서 이렇게 앉아있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 빈자리가 많은 거 보니까 네 여기 이렇게 앉아계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보니까 인물이 세 인물이 나와요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 이렇게 세 명이 나오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가족을 되게 사랑하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많이 만났어요 이 가족들이 근데 만난 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서 기적을 맛본 거예요 어떤 기적이었는지 죽은 지 4일이나 된 만약에 사람이 죽으면 시체 썩은 냄새가 나거든요 그럼 부패하기 시작하고 그러면 이 와중에 살아난 것은 정말 기적이에요 그죠? 말씀을 듣다가 창문에서 떨어져서 죽자마자 살아난 사람은 있어도 이렇게 죽은 지 4일 만에 깨어난 기적은 성경에 없어요 이런 기적을 맛본 나사로에게 이런 큰 기적을 맛본 나사로에게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 나에게도 만약에 죽었다 살아난 기적이 있다면 나 진짜 잘 믿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만약에 내가 죽었다 살아났다면 얼마나 신앙이 좋아질까 하나님이 이것만 해주시면 나 진짜 열심히 할 것 같아 이런 거 있지 않으세요? 제가 생각해도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으니까 엄청난 대단한 일을 할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도 따라다니고 사도들의 반열에 들었어야 될 것 같은데 이름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했어요 죽었다 살아난 기적을 봤다고 모든 사역을 감당하는 것은 아니구나 믿음이 엄청 자라는 것은 아니구나 이런 묵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죽었다 살아난 이 기적이 우리에게는 엄청난 기적인데 하나님께는 이게 엄청난 일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께는 엄청난 일일까요?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는 이것이 기적이 아니라 그냥 있을 수 있는 일인 거예요 우리에겐 초자연적인 일이지만 하나님께는 자연적인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시각에서는 이것을 읽으면서 와 썩은 냄새가 나는 4일만 해도 살아나는구나 대단하다 대박 나한테도 이런 일이 좀 있었으면 갑자기 아픈 사람이 내가 기도하면 일어났으면 로또가 당첨됐으면 기적이 좀 났으면 초자연적인 일이 나한테 났으면 이렇게 원하지만 하나님께는 이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한테는 엄청난 기적이지만 하나님께는 쉬운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자면 별로 어렵지 않은 일인데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지 제가 보길 원합니다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으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거시로 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우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이렇게 모든 부귀 영화를 주관하시고 영광과 승리와 위엄을 드려야 마땅한 하나님께는 이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이 아무것도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걸 믿는다면 놀랄 일이 아닌데 그때 당시 사람들도 너무나 놀랬던 거예요 그리고 마르다와 마리아도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이 너무나 너무나 큰일이어서 다들 구경하러 오고 너무 기쁘고 너무 놀라운 일이라서 다 축하하러 모인 거예요 12장 1절에 보면 잔치를 베풀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잔치를 베풀어서 마르다가 이제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또 음식을 하는 거예요 마르다가 요한복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방문하셔서 마르다는 일하는 건 좋아했던 것 같아요 누구 오면 밥 먹이고 청소하고 차리고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 있잖아요 마르다는 일하는 거를 대접하는 거를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님이 오셨더니 막 대접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 마르다의 성품은 자기가 일하면 됐지만 남들 일 안 하고 있는 거는 또 속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저도 사실 만약에 저만 일하고 있다 그러면 슬슬 올라오죠 왜 나만 해? 나만 해? 왜 저 사람은 안 해? 저 사람 안 하는데 왜 이렇게 예쁜 바다? 약간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인간적인 마음이 마르다도 그냥 평범한 인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리아가 놀고 있으니까 예수님 좀 일하게 해달라고 남을 정죄하고 불평하는 이 성품이 남아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사로의 기적을 보고 그리고 얼마간에 나사로가 아프고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신앙의 성숙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일하심을 보고 그래서 이 본문 말씀에는 불평을 하지는 않아요 보니까 마리아가 이때 또 도와주지 않고 향유를 깼네요 또 마르다 입장에서는 자기는 막 일하고 있는데 또 동생 마리아는 또 향유를 가져다가 예수님과 만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여전히 잔치집에서 음식을 하고 있는데 아마 저였으면은 먹고 있었겠죠 차린다기보다는 먹고 있고 그런데 마르다는 여기서도 차리고 있지만 자기가 할 줄 아는 은사를 자기가 잘하는 것을 하지만 그것을 아예 없애버린 게 아니라 말씀 듣는 것에 정죄하지 말아라 마리아가 말씀 듣는 것 좋은 것을 선택하였으니 그냥 두어라 했던 그 말씀 이후에 나도 말씀 들을래 나도 내가 하던 거 때려치고 나도 말씀 들을 거야 이거는 별로 좋은 일이 아닌가 봐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은사를 내버리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섬기면서 불평과 정죄를 그쳤던 것입니다 마르다는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조금 성숙했던 것 같아요 저에게는 사실 이 기적이라는 것이 하나님 편에서는 놀라운 일이 아닌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난 것보다 더 큰 기적이 한 사람의 성품이 변화되고 한 사람의 사역이 일어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또 나만 일한다 불평하는 이런 사람이 이제는 누가 일하든 일하지 않든 내가 축하하고 싶은 자리 감사하고 싶은 자리에서 섬기면서도 불평하지 않냐는 사명자로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기적은 불평불만하고 교만하고 정죄하던 내가 우리 속에도 그런 게 많잖아요 그런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고 예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기적인 줄 믿습니다 죽었다 살아나는 기적은 단 한 번 어쩌다가 아니면 우리 생에 한 번도 못 볼 수도 있죠 나사로가 보았던 것이 정말 축복인데 우리 삶에 죽었다 살아나는 기적을 얼마나 보겠어요 근데 그 기적보다 저에게는 더 큰 진짜 기적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또 제가 불평과 원망을 그치고 내 사명에 충실하는 것이 진짜 기적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우서 1장 4절에 보면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며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이 신성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여러분의 모습이 진짜 기적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여기서 이제 마르다를 살펴봤으니까 이제 나사로를 볼게요 나사로는 여기 보면 그렇게 말을 많이 하진 않아요 나사로는 정말 말한 게 나오지 않고 되게 조용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죽었다 살아났고 냄새 나던 시체가 이렇게 나사로야 나와라 나왔는데도 거기서 찬양을 했다던가 감사를 했다던가 마리아와 마르다와 대화를 나누는 그런 기록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고 조용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본문에서도 보면은 그냥 조용히 예수님과 먹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죽었다 살아난 기적 이후에 성경 전체의 나사로 이름은 다시 보이지는 않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 같으면 제가 죽었다가 게다가 이 시체 썩은 냄새가 날 정도로 오래됐다가 살아났으면 저는 진짜 지구 끝까지 예수님을 쫓아갔을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이름이 나오진 않는 거 보면은 아 기적으로 모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저를 돌아보게 됐어요 아 나도 기적을 많이 봤지 사실 제가 자꾸 잊어버리지만 저는 참 기적적으로 사람이 되는 사람이에요 제가 지금 사람 구실을 잘 못했던 사람인데 왜냐하면 너무 병약했거든요 애가 그래서 어렸을 때 천식을 알아가지고 이렇게 숨을 색색거리고 밤에 누우면은 더 숨쉬기가 어려워서 이불을 이렇게 쌓아놓고 기대서 자고 막 그랬어요 안 그래 보이죠 이렇게 잘 먹고 잘 자고 되게 건강해 보이는데 지금은 근데 어렸을 때는 그렇게 병약했어요 그리고 눈도 이렇게 돋보기를 써가지고 원시에다가 가까운 게 안 보이고 멀리해야 보이는 원시에다가 또 사팔뜨기였어요 아 정말 여러 가지를 종합해 놓은 거예요 남자들이 싫어할 만한 모든 조건을 갖췄죠 안경 쓰고 삐쩍 말라가지고 교정기 끼고 숨도 잘 못 쉬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 달리기도 못하고 그리고 고무줄 놀이도 잘 못하고 그리고 띔틀을 넘어본 적이 없어요 항상 그 엉덩이 띔틀 끝을 항상 느꼈던 항상 훌쩍 넘어본 적이 없어요 그 참 체육은 저에게 아픔입니다 체육은 참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병약하고 힘들었던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고쳐주셔가지고 지금 다 잘해요 조금 더 어렸을 때 잘했으면은 참 활발한 학교 생활을 했을 텐데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 고쳐주셨는데 이게 너무 큰 기적인 거예요 보니까 저는 그냥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잘 고쳐진 줄만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사시가 수술을 해도 완벽하게 고쳐지지 않더라고요 근데 저 지금 사시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똑바로 보고 있잖아요 근데 수술로 고친 사람들은 피곤하면 눈이 다시 돌아가더라고요 밤늦게 그래서 밤늦게 만나면 눈이 돌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물어봤더니 수술을 하면 좀 완벽하진 않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완벽하신 하나님이 수술을 해주셔가지고 밤늦게 저를 만나도 눈이 돌아가진 않아요 온전한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그런 눈이 사시고 그래서 이렇게 한쪽 눈 가리고 안경 쓰고 그랬었기 때문에 놀림도 많이 봤고 너는 왜 어디 쳐다보냐 이런 얘기도 많이 듣고 그래서 되게 자신감이 없었고 그리고 눈이 이렇게 한쪽이 삑 돌아가 있으니까 사물이 두 개로 보이고 막 그랬어요 어지러웠어요 항상 세상이 모든 게 답답하고 어지럽고 근데 제가 너무 감사한 게 다행인 게 병은 인생의 친구라고 생각하는 교단에 다니지 않고 병은 나아야 하는 거다라는 교단에 다녀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요 어떤 교단은 병을 이겨내고 병을 이겨내고 함께하는 동반자로 생각하는 그런 쪽도 있더라고요 고난을 기꺼이 감당하면서 이겨내는 그런 쪽도 있더라고요 저는 어느 것이나 하나님께 나아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다행히 여의도순봉계를 다녀가지고 이 병은 반드시 낫는다 병은 나아야 된다 이겨내는 게 아니라 나아야 되는 것이다 이런 교단에 다녀서 어렸을 때부터 자 이 시간 모두 눈을 감으시고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고 지혜가 부족한 자는 머리에 손을 얹으시고 마음의 힘드신 분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용기 목사님이 항상 매주 직접 안수는 못해주셔도 병을 위해서 마음의 병을 위해서 항상 치유의 기도를 해주셨었거든요 저도 조용기 목사님 곁에 가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했지만 그치만 항상 그 기도를 듣고 자란 거죠 그래서 저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아픈 곳이 많으니까 여기저기 손을 얹으면서 한 십몇 년을 산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중학교 때 안경을 벗었어요 뭐 한 번에 그렇게 된 것 같지는 않고 그냥 어느 순간 그런 안수와 기도와 또 저희 부모님이 많이 기도하시고 정성을 기울이셨겠죠 천식도 낫고 안경도 벗고 교정기도 빼고 그래서 이제 인간이 된 거예요 온전한 사람 행세를 하면서 아니 이게 뭐 그런 병약하고 힘든 사람이 인간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제가 그렇다 보니 이렇게 자신감이 없고 항상 구석에 있는 조용한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을 만들어 주셨어요 교제하기에 좋아하고 적극적인 사람으로 이렇게 온전하게 고쳐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아멘 근데 그래서 제가 항상 은혜받는 찬양이 뭐냐면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눈빛으로 그 찬양을 하면 눈물이 엄청 쏟아지는 거예요 저한테는 그 찬양이 진짜 똑바로 보고 싶은 거예요 그냥 진짜 문자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그 찬양을 보면 똑바로 보게 해주세요 막 이러면서 그래서 그 찬양을 부르면서 주님 이 작은 나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러면서 막 운물을 흘렸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온전하게 고쳐주셨으면 온전한 눈빛으로 세상을 보고 그리고 온전한 마음으로 세상에 아프고 힘든 사람들을 감당하며 사역을 감당하고 힘차게 나가야 되는데 제가 참 대학에 가서 술에 취하고 친구에 취하고 동아리 활동을 막 열 개씩 하면서 세상에 취했던 거예요 온전한 눈빛으로 세상을 보지 못하고 네 그러니까 제가 이 나사로의 기적을 보면서도 그래 이렇게 큰 기적을 봐도 딱 며칠인 거예요 저도 그때는 참 놀라워라 이랬지만 점점 사람이 기적을 봐도 그냥 다시 나는 더러운 것을 보고 있고 내가 그렇게 눈을 고쳐주셨고 이렇게 기적을 봤으면 좋은 거 보고 좋은 거 듣고 정말 은혜로운 말을 하면서 하나님 사역을 감당하면서 전두사님들 봉사시키거나 여름 성경학교 봉사하라고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하고 달려가야 되는데 막 핑계대고 막 성경 공부하기 싫어하고 이랬었어요 그렇게 어렸을 때 그런 기적을 봐도 그래서 제가 제 모습을 봐도 기적이 사람을 변하시는 게 아니구나 그러면 뭐가 사람을 변화시켰는가 보니까 제가 성령님을 만나고 성령 체험하고 성령님께서 저를 권능으로 만나주신 다음에 그 힘과 사랑에 압도되어서 변했거든요 그래서 내 병이 낫든지 내 안 낫든지 내 상황이 변하든지 안 변하든지 이 문제와 병과 관계의 어려움은 왔다 가고 왔다 가고 왔다 가지만 성령님은 변함이 없으셔서 내 문제와 상관없이 저를 압도하시고 사랑하시고 저를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냥 성령님을 강하게 만나고 나서 제가 변화된 거예요 제가 기적을 봤기 때문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도 지금 어떤 문제가 있든 어떤 병이 있든 어떤 어려움이 있든 그것이 해결되든 해결되지 않든 성령님을 강하게 만나셔서 사명을 감당하시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니까 말씀이 읽고 싶고 매일매일 새벽기도 가고 싶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 아빠가 너무 이상하게 했대요 제가 결혼 전에 저희 집에서 살 때 깡통교회 새벽 예배를 나가야 되는데 저는 아침잠이 많거든요 제가 봐도 잠이 많게 생겼잖아요 요즘도 잠이 많아요 근데 잠이 많은데 그 잘 자던 애가 벌떡 일어나더니 막 달려서 택시를 잡고 택시를 잡고 막 하는데 가다가 넘어지고 벌떡 일어나서 또 가고 그러더래요 근데 예배 와보니까 바지 빵꾸나 입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제정신이 아니었던 거죠 막 성령님의 그 관건하심으로 막 새벽 예배하고 그래서 매일매일 말씀 읽고 그리고 기도 생활하고 그것이 저를 변화시킨 것이지 제 눈이 나왔다는 기적 내 천식이 나왔다는 기적 어떤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기적이 저를 변화시킨 것이라기보다는 매일매일의 그 공동체에서의 기도와 말씀이 저를 변화시킨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고린도서서 3장 9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인이라 저에게는 사실 진짜 기적은 제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역자가 된 게 기적이지 눈이 나왔다기보다는 제가 눈이 완벽히 낫지 않았어도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면 감당했어야 됐을 것이고 눈이 낫든지 낫지 않았든지 문제가 있든지 문제가 없든지 어쨌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했어야 될 것인데 하나님께서 더 좋게 하셔서 감당해 주신 것은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저에게 진짜 기적은 제가 사역자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동역자가 된 것을 더 기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말씀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내가 너와 동역하고 싶다 내가 너에게 사명을 맡기고 싶어 내가 너에게 내 양떼를 맡기고 싶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자체가 기적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그런 말을 들으면 난 부담스러웠었는데 이제는 성령의 능력으로 하고 싶고 목자를 하고 싶고 양떼를 보면 뜨거운 마음이 일어나고 기도를 하고 싶고 말씀을 읽고 싶고 이렇게 변화된 나의 모습이 진짜 기적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그런 마음이 없으시다면 이 자리에서 저는 그런 기적이 저한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내 눈이 났고 내 죽은 마음이 살아나고 나사로가 살아나듯이 죽었다 살아나는 기적을 저도 보기 원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기적이 저에게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싶고 선교가 나가고 싶고 목자를 감당하고 싶고 양떼를 보면 뜨거운 마음이 일어나는 그런 기적을 저에게 주세요 그게 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는데 필요하니까 고쳐주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 진짜 기적을 체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인물은 마리아인데요 이 마리아는 되게 한결같이 굉장히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즐겼던 것 같아요 이 본문 말씀에도 예수님과 어떻게든 함께하려고 향류를 깨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전의 모습도 언니가 아무리 바쁘게 음식을 준비한다고 해도 또 저 같으면 그 음식 집어먹고 있었을 텐데 근데 그거보다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 예수님의 말씀 듣는 시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들었던 모습이 마리아의 모습이고 또 역시나 나사로 오빠 나사로가 일어난 후에도 동일한 모습이에요 아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 예수님 예수님을 높이고 경배하는 시간이 너무 좋아서 향유까지 깰 수 있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라면 모든 것을 다 걸어도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여기서 향유를 깬 이 나드 한근은 고기 한근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고기 한근은 별 비싸지 않지만 이 나드 향유 한근은 1년치 노동자의 월급이라고 하니까 뭐 한 3천만 원 될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가론 유다가 짜증을 낼 만해요 300대나리오네 팔면은 얼마나 돈이 많은데 그거를 지금 깨가지고 다 이렇게 없애버리냐 되게 정죄하거든요 그래서 비난과 정죄는 역시 사단의 영역이네요 어떤 말이든 간에 어쨌든 비난과 정죄는 사단의 영역입니다 가론 유다의 마음에 그런 부정적인 게 가득했던 것 같아요 저 돈 사실 아깝다 저거 내가 삥땅 치려면 칠 수 있는데 3천만 원 중에 한 얼마는 예수님께 드리고 얼마는 내가 갖고 이런 식으로 살았던 인간이니까 가론 유다는 아까웠던 거예요 근데 마리아에게는 전혀 아깝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전 재산이 아깝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했던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마리아는 그냥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쳐도 아깝지 않을 만큼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 대학생들 매일매일 택시비를 지불한다던가 아니면 멀리서 온다던가 창원에서 온다던가 이런 거리와 시간과 정성을 들여서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에게 마리아의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 마리아의 기적을 보시고 마리아의 향유옥합 깨는 걸 보시고 뭐라고 하시냐면 이 소식이 이것이 복음이 전해지는 모든 곳에 이 여자의 간증이 전해질 거라고 예수님이 굉장히 기뻐하셨거든요 근데 2000년 전 유대시대의 여자의 결혼은 그리고 여자의 일생은 굉장히 지금과 달라서 말하고 싶진 않지만 그때 당시 남자들이 내가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참 감사하다고 기도할 정도였대요 그러니까 여자의 지위와 모든 것이 굉장히 낮았어요 그래서 이 마리아가 향유 나드 한근을 바친 것은 자기의 생명을 들인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기 결혼 자금이니까 그래서 공부도 안 시키고 그리고 밖에 나가서 일도 못하게 하는 그 옛날 유대 유대 전통의 여자들에게 결혼 자금 평생 모은 것을 드렸다는 건 내 미래를 바친 거죠 그거 모아서 시집을 가야 생계가 유지되는 거예요 여자들한테 우리처럼 내가 또 가서 일하면 되지 이게 아니라 이거 건축 헌금 드리고 또 벌면 되지가 아니라 이 사람 이 마리아한테는 그냥 일생을 바친 거예요 생명을 바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새벽 예배 이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이 말씀 보는 시간이 내 생명보다 소중하고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깊은 교제를 나누는 그런 귀한 시간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 묵상하다가 하나님께서 또 생각나게 해주신 분이 있어요 우리 교회 이 모 전도사님이 군대에서 퇴직금 받은 것을 교회에서 다 쓰시고 정작 본인이 장가갈 때는 한 푼도 안 남겨놓으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전 그 전도사님이 묵상이 되는 거예요 이 전도사님 정말 이 마리아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계셨구나 정작 본인 결혼하실 때 얼마나 힘드셨을까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더 큰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거의 뭐 제가 계산해도 누구한테 2천만 원 주고 누구한테 뭐 때문에 몇 천만 원 깨고 뭐 컴퓨터 사주고 지금 생각하니까 합치면 거의 뭐 1억 가까이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생애를 바치고 생명을 바치고 나의 미래를 걸고 나의 소망을 건 이 마리아에게 하나님께서 칭찬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에 가장 소중한 것 가장 소중한 꿈 가장 소중한 생명같이 여기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묵상하시면서 내게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올릴 수 있는 그런 사명자 되시길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간증을 나누고 마치기 원하는데 제가 이제 이상한 목사님이 한번 토요 새벽 예배 때 틀어주신 그 영상 있잖아요 교회 오빠 그 다큐멘터리를 KBS에서 무료로 볼 수 있어서 봤는데 많이 울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의 신앙이 수준이 그냥 우리가 먹고 살고 누리는 것에서 너무나 상당히 고차원적으로 가셨더라고요 원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교회 오빠로서 인기를 누릴 때는 그런데 결혼하고 암이 오고 1개월밖에 안 된 아기를 두고 암을 얻게 되고 부인도 암에 걸리고 그리고 그 아들이 암에 걸린 것 때문에 어머님이 자살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청난 회오리 속에서 욕같은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를 차라리 이렇게 고통스러울 바에는 나는 차라리 그만하고 싶다고 생각할 정도로 그런데 이 사람은 말로는 마음은 지옥 같아도 말로는 불평하지 않으면서 어디서 제가 가장 큰 감동을 받았냐면 세상 사람들은 결국 이것도 포기하잖아요 너무 자기가 암투병이 힘드니까 빨리 그냥 빨리 난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사람은 하루라도 더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단 하루라도 더 살아서 하루하루 생명을 영장시키는 노력을 열심히 열심히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당연하지 1개월짜리 아기가 있는데 아직 돌도 안 된 아기가 있는데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사람의 고백이 아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뭐 때문에 이렇게 하루하루 열심히 살고자 하느냐라고 물어봤더니 나는 하루라도 더 내가 예수님 닮은 온전한 성품으로 살다가 천국 가고 싶어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굉장히 감동받고 회개했어요 살아서 이 땅의 것을 더 누리고 싶어서가 아니라 물론 그 아이를 위한 그런 애틋한 마음도 있지만 아파 보니까 죽을 만큼 힘들어 보니까 이 하루하루가 기적 같아서 이 기적 같은 하루에 내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이 하루하루가 너무 소중한 거예요 하나라도 한 부분이라도 예수님을 더 닮다가 천국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간증을 보면서 오늘 본문 말씀과 연관하여 아 나에게 진짜 기적은 이런 것이 아닐까 돈이 많이 생기고 병이 났고 이런 게 기적이 아니라 정말 하루하루 예수님 닮아가는 그 기적이 나에게 있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에게 있길 소망합니다 그 기적 뒤에 나머지 육적인 것들은 더해질 수도 있고 덜해질 수도 있고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예수님 성품을 닮아가는 이 하루하루의 삶이 기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명을 감당하게 되고 선교를 나가게 되고 양을 치게 되는 것이 기적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성품을 닮아가는